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엿새 만에 첫 사과 입장을 냈는데 생중계된 공무회의 모두 발언, 또 이후에 비공개 참모회의 때 두 차례 나누어 전달이 됐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은 어제 저희가 토론을 했기 때문에 4시간 뒤에 나온 비공개 참모회의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께 죄송하다. 직접적인 사과 표현이 들어갔죠.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국무회의는 성격상 장관들 대상으로 국정운영 방향에 중점을 두고 발언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추후에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소통기회를 보고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그런데 이럴 거면 대국민 담화를 하든가, 아니면 바로 기자회견을 한번 여는 게 어떻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형식이 매우 부적절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비공개 사과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A4 6장이나 되는 10포인트로 찍었을 때 13분짜리 모두 발언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맥락은 나는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미흡했다, 부족했다, 다 가다하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 모자랐다, 이런 식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어떤 시민분께서는 텔레비전을 부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정도로 오히려 국민들을 격분하게 만드는 그런 사과였는데 끝난 다음에 따로 비공개로 사과를 하는 건 또 뭡니까? 그리고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면 최소한 이때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자회견을 영 못하겠으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일어서서 허리 굽혀 사과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야권 다 합쳐서 법략 192석이라는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도문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변환도 없겠구나.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 레토릭의 사과만 있을 뿐 내용적인 변화는 없겠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지금부터가 더 큰일이다. 이런 위기감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소정규 변호사님. 대통령실이 좀 뭔가 기민하지 못하고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개된 담화에서도 사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직접적인 표현과 강도의 차이죠. 비공개와 공개. 공개된 대로 보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저는 했거든요. 따라서 물론 우리 방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개할 때 대담하고요. 저희 방송 전이나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떠들 때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무위원들끼리 모여서는 좀 더 강도 있게 서로 내 잘못했다.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개된 건 정제된 표현으로 절제된 표현으로 이렇게 국민 앞에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저는 비난할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소영경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지금 소영경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과도하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궁색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입장은 이해는 되나 이번에 이제 총선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대국민한테 어떤 총선에 대한 메시지를 날리는 형식도 매우 잘못됐고요. 기자 한 명 없이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어떤 국민의 입장법이 높다는 자체부터가 좀 첫 단추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 의원들한테 잘못됐다고 그래요? 국민들한테 심판받았지 국무회의원들이 투표해서 총선에 표를 줬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대상이 달라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들 첫 번째는 공개 발언에서 반성이 있었다고 느낀다는 분들은 바이든 난리면입니다. 그게 어떻게 반성으로 느껴집니까? 그렇게 듣고 싶어서 듣는 건지 쥐어짜 안 해서 듣고 싶은 건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지금 그 공개 발언에서도 국민들은 의아해하고요. 태도 변화가 하나도 없구나. 결국은 국무회의원들한테 다 탓을 도리는 겁니다. 나 잘했는데 당신들이 잘 세심하게 못 챙겨서 국민들이 못 느꼈잖아. 나 이렇게 잘했는데 왜 당신들이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공직기간이 엉망인데 이 얘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 국민들한테 저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십니까? 솔직히 국민 탓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다음에 더 경악스러운 거는 내시경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들은 국무회의 위원도 불러놓고 비공개로 사과하고 죄송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하겠다? 뭐 고해성사합니까? 숨어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죄송한다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국무회의원들이 무슨 신부예요? 거기서 고해성사하게? 그리고 고해성사의 내용을 국민들은 달린다. 이거 참 어처구니없어요. 2년 동안 국민들 누누이 꽉 막힌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봤는데 반성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해성사 아니냐 이런 질역까지 하는데 우리 서업 대변인께서 좀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선거 참패 직후 있었던 그 대통령의 어떤 사과로서는 기대보다는 좀 실망이 더 컸고요. 소통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불통적인 측면이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사과라는 것이 사실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내용, 부동산 정책이나 증권시장 그리고 거시비시 경제적인 정책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정책의 방향성은 맞았는데 다소 부족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어서 이게 마치 사과인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매서운 비판에 대한 겸허함을 보고 싶은데 다소 엉뚱한 내용이 나와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통령실에서 들어야 되고 앞으로 사과를 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과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되는지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사과마저도 소위 말해서 비공개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나중에는 사과한다고 했다. 이렇게 전원식으로 다소 구차하게 들려지는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과를 할 때 대통령이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액션 차원에서 허리를 굽힌다든지 또 전적인 모습으로 사과를 하면 국민들이 또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참패를 당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는 이런 아리송함이 느껴졌던 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시작이 이런 거죠.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나가 있는데 서 변호사님은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게 사과라고 해석을 하고 싶겠지만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과, 사죄, 그 어떤 단어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타과한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네타시오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는데 왜 우리는 지금 경제 위기에 수준하는 IMF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경제 위기에 살고 있는 겁니까? 외교는 또 왜 이렇게 참패인 겁니까? 결국 아무리 국정운영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대목에서는 국민 탓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했는데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했지만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잘못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국민 탓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식이 옳은 것이냐.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무분별한 현금지원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거 결국에는 포퓰리즘이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고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하고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지만 할지 말지 확인은 안 해줍니다만 법률수석실 통해서 검찰을 더 강도 깊게 장악하면서 사정태풍 예고한 거다. 결국에 대통령은 변화할 뜻도 의지도 생각도 없다. 오히려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했는데 공무원들이 뛰지 않아서 부처 장관들이 장처관들이 정부를 장악하지 못해서 전 정부 인사들이 여전히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윤석열 정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 탓이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탓만 하고 있는 정부다.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추진한 큰 정책이 다 맞다고 봐요. 그게 잘못됐으면 정책 선거를 했겠죠. 그런데 야당은 이채양명주, 사소한 게 이태원, 그다음에 최상병, 양평, 파우치 이런 걸로 선거 치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건전 재정이 왜 잘못된지, 부동산 대책이 왜 잘못된지, 교육개혁이, 의료개혁이 왜 잘못된지 이런 정책을 비판한 건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기회는 그냥 특검이었다고, 이채양명주, 이 부분 이거.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서로 다른,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모든 부분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장 기자님은 문재인 정부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견해 차이입니다. 견해 차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우리 국민 15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축제에 나간 젊은 청년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골목길에서 그런 압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네. 사소한 일이에요? 답변해 주겠습니까? 답 안 해도 시청자분 판단을. 아니,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아니, 이게 어떻게 이태원 참사를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수도사고를 한복판에서, 이태원 길거리에서 축제에 놀러갔다가 아이들이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압사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 문재인 제천에서 화재로 죽은 사람 몇 십 명 죽고 그걸 사소한 겁니까? 아니, 문제, 아니, 잠깐만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변호사님,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고라는 건 문재인 정부 때에도 수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아니, 아니, 지금 제가. 그게 사소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으로. 아니, 아니, 지금 이게. 사소하다고 제가 한 적이 안 된다. 장 기자님. 지금 서변호사님이 사소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2차 양명으로 공격 말지. 언제 정책 공격 했냐고 쓴 거를. 아니, 당연히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이 없고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매우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를 사소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 사소하도 안 했습니다.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한 말을 안 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